좀 같이 하는 게 소감 타입이긴 하지. 걔 이번에 6차 때도 나온다니? 아, 5차지? 네. 안 나오려나? 안 나오려나? 안 나오려나? 나온다는 소리 없었어. 나온다는 소리만 없는 거 아니야?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어 진짜. 있었어? 아니 왜 경표가 왜냐면은 모든 시즌에서 계속 좀 걔도 그래도 안 지도가 있어서. 신화칸. 또 하나. 8번 거 신화칸. 삐클 삐클. 삐클이야? 아니. 삐클 여기 있는데. 돌릴게요. 연막돌에 놨어요. 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아이씨 뭐야 얘. 대문. 아 대문. 아니 대문이. 적배 둘. 적배 둘. 에라 보냄주. 적배 보냄주. 안 보이게 사네. 안 보이게. 안 보이게. 안 보이게. 아네. 감사하고야. 깜짝 놀랐어. 쏴리. 하나. 스마라프. 나이스. 그리. 이씨. 프로듀서. 내겨. 십자. 근데 적대이깐 빼버드로 히크 나온 것 같애 너희 8번방으로 갔니? 9번이랑 11번 그러니까 11번이 있었네 아니 그거 잘랐어 그거 잘랐었어 적대가 적대가 다운이야 적대가 다운 피해 적대가 다운 피해 얘네 슬랑은 하나 더 있어 1번 뚫어야 돼 2번 뚫어야 돼 2번 뚫어야 돼 잘했어 야 2번 2번 빨리 올라오지 아 올라오지 올라오지 왜 대해왔어 지금 네티게 되는 겁니까? 아 졸라인게 잠깐 뒤봤는데 낙타있어 그때 딱 네 대문전진 8전진 A 뜯는게 더 낫겠네 그러면 A가 나오니까 나오는 건 잘해 모두 다운 그렇다 도매 센터로Alex 2번 뚫기 2번 뚫기 3번 뚫기 2번 뚫기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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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가라...가...가는데 1번! 여기...에...에... 연막 가라는데... 타이밍이... 소리가 올라갔어 으흠 2번 난간에 있다 오케이 아 B지압도 뒤집어 아 A 쪼그라 B쪽으로 하나 적게 쪼그라 있어 B쪽으로 쪼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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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스 있는데 단뉴 그 얜 블루가 쓸 수도 있다 2번 조심 1번 크라 1번 크라 2번 조심 2번 조심 2번 조심 맞잖아 그 지하였으면 2지하 2지하 2번 2지하 100%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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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앙 킬 잡았다 잡았다 들어가세요 잡으라 잡으라 앗 전쟁은 안보인다 절대있어 쓰나? 절대 쓰나요? 다운인거 같은데? 2번쪽 하나있다 뭐야 얘네 백업은 다 1분으로 갔어 아니 그럼 얘네 백업은 빠르거든? 엄청 빨라 다 한쪽으로만 갔어 얘네들 무조건 그냥 다 전쟁 나가가지고 없으면 바로 뒤치기 가는 각인가봐 자리 못 잡는거 봐 나 자리 못 잡겠어 솔직히 제가 지압올게 1번 형이 4분간 나한테 상관없어 연막이 나 뒤치기하고 있거든? 아 죽겠다 지압 비올게 2번 다리 좀 따라 지압 비올게 맥올라요 맥올라 같은데 맥올라갔어 난간쪽 하나 더 앞에 앞에 둘 다 올라갔어 세타운 세타운 10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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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못 당했어요 기둥 오른쪽 기둥 10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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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을까? nem 10타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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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좊을래 11타운 에. 에이 두께와? B쪽 다 잘라먹는 거 아냐. 한 10번 쪼고 9년 정도 남는 거 아냐. 그니까 승실 가면 되다가 한쪽 살리면 글러 가는 거야. 대무조가다. B자클 B자클. 10번 연막. 반샷 하나. 나빠. 아. 무슨. 아. A온다. 아. 1번으로 빼고 100개. 엔벗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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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청아. 상황이 안 좋았었어. 여기 차 쪽에 남았었단 말이야 한 명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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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게 그때 상황이 심하여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니가 내 상황을 알아? 나 에이지도 볼거야 얘네는 양민이니까 이제 B를 올거야? 양민이래, 10을 말하는 거 봐 얘네는 양민이니까 이제 B를 올거야? 아니야, 양민 아니야 B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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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나.. 봐봐, 형! 감 살아있는데? 왕림돌은 LL 쿰쿰다 쿰쿰다 파방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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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팬 둘이야 팬 둘이야 우리 페라! 월 나이스는 가면 대문 쪽 조심해야지 대문! 대문 나왔어요 다시 한번 다시 아우 지금 아우! 봤어? 쿰쿰따라고 묻어 양민으로 진짜 잘났어요 갔냐? 누나의 패즈물? 이제 A야? 이제 하면 쿰쿰따 쿰쿰따 왜 A야? 이제 A야 이제 이제 A야 이제 막혔은 게 A야 나는 짭비 갈게 내가 전진해서 싸움주면 될게 빨리 A야 아우 에이 낚시 보고 있어야겠다 센터 안 보였거든? 야 왕라 B왕라 오 C 조용히 A 조심해 어어 센터 센터 지하.. 지하 사운드인가? 지하 보고 있어요 센터 센터 8번쪽 얘네 야 4번쪽 빼꼬미 2번 아래 하나 사하나 사하나 2번 자 울베 라스트 오 뭐야 4 왔잖아 아씨 왔다 시큼년이 안받네 양한스 에이 그런거 돼요? 2번쪽 아우 죽었네 아까비 에이 설때 설때 이거 설때야 라스트 아기 따있다 그 초록색 박스 어디 있는 거 같은데 거거 아닌가? 안 맞았어 이거 이 아래 조심 이 아래 조심 이 아래 조심 이 아래 조심 4번으로 뺄 수 수도 있겠다 어 상암 조심 에이 설때 조심해 아 개 낫지 이 아래 이 아래 나 나이 나이 이거 1번 양옆으로 보는 거 같은데 둘이 같이 봐 둘이 같이 봐 오케이 양각 양각 개 쩐다 근데 이러다 관통 둘 다 당하면 진짜 애완숙이니까 관통 맞을 잘 내가 감도 조금 빨라 감도 괜찮아 끊어지게 확 하면 돼 저 저 뒤로 들려면 좀 시간 걸려요 뒤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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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걱정하지 마시라 상자 총기 화요일날 들어와 화요일날 쟤 왜 저리로 왔지? 확인하려고 엄마새끼 응 엄마새끼 응 의상 애완숙이 진짜리 애완숙이 매우 무조건